안녕하세요. 58번 랜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내 통신망이라고도 하죠. 어떤 사무실 내에 일정 구역, 보통은 우리가 500m 이렇게 치는데 500m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과하고요. 보통은 건물 하나 혹은 건물 하나에 사무실 하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연결하는 것.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출연한 정보와의 한 형태로 건물 또는 공장, 학교, 구내, 연구소 등의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통신망으로 각종 기기 사이의 통신을 실행한다. 그래서 가장 간단히 랜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라우터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예요. 라우터가 하나 달려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랜의 특징은 제한된 지역 내의 통신이고 망에 포함된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경로 선택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깝고 또 속도가 빠르고 굳이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굳이 경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류 발생률이 낮고 성형 버스형, 링형 등의 망 형태를 갖는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 공유기가 하나 있죠. 걔가 라우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 연결된 애들을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 안에 스마트폰, 가족 수대로 있죠. PC 있죠. 기타 뭐 IPTV나 기타 등등 있죠. 그게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이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리 통신망의 구성 요소는 컴퓨터, 통신카드와 신호변환 장치, 접속 케이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근거리 통신망에서 전송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베이스밴드 방식은 신호 변조 없이 고유 주파수 영역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고 시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하고 통신 방식이 쉽고 경제적이래요. 자 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광대역 변조하는 걸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이용을 한대요. 브로드밴드, 광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직 OSI 세븐레이어 아직 안 배웠는데 OSI 세븐레이어가 물대네트 쉐프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 데이터 링크 뭐 이렇게 쭉쭉쭉 하는데 이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은 물리적 연결이기 때문에 물리계층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랜 계층의 물리계층과 매체 접근 제어와 논리 링크 제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OSI가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E80이 규격인데요. 자 얘는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은 상위계층 인터페이스, 2번은 논리 링크 제어, 3번은 CSMA CD 방식, 4번은 토큰버스, 5번은 토큰 링, 그 다음에 6번은 맨, 그 다음 8번은 고속이더넷, 11은 무선, 그 다음에 15는 블루투스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슬프지만 위쪽은 아니어도 얘네들은 한 번씩 다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토큰 버스 4번, 토큰 링, 이게 진행 방향대로예요. 그래서 버스, 링, 맨, 이더넷, 무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무선 링 사용하실 때 보면 프로토콜이 나오죠. 802.11n버전, G버전, A버전, B버전 이렇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건 아마 N버전일 겁니다. 또가 다 달라요. 그 내부에서도 또 블루투스는 15번을 쓴대요. 자,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이에요. 그래서 얘도 OSI 계층하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대, 네트, 프랜스포트예요. 쉐표, 응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주파수,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는 베이스밴드, 네트워크 계층에는 링크 컨트롤하고 링크 매니지하고 이게 연결이 되고요. 이게 잘못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예요. 겹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에는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세션은 L2캡, 표현 계층하고 이제 세션 계층 사이에 RF컴하고 DSDF,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은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좀 있으면 이제 기출문제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문제하고 답 정도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자, 매체 접근 제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MAC라고 하는데 MAC 어드레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결국은 얘가 기계 장치의 주소를 의미하거든요. 다른 의미로. 그래서 미디어 액세스, 결국은 어떤 미디어 장치를 처리하는 데, 제어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앞에서 잠깐 보셨던 토큰 링이나 토큰 퍼스가 있고요. CSMA, 얘는 캐리어 센스 멀티풀 액세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하고 이제 진화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버스형, 이게 바로 CSMA CD 방식입니다.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근거리 통신망이 버스 형태로 연결됐을 때 사용하는 게 CSMA CD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충돌을, 여기 보시면은 충돌을 허용하고요. 걔네를 디텍트해요. 검사해가지고 아, 저기 충돌 생겼구나. 아, 충돌 생겼으니까 저기 가지 말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랜의 표준 동향. 우선 이더넷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랜 케이블 있죠? 그거 연결하는 게 이더넷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이더넷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록스사에서 개발한 다음에 DC하고 인텔사가 연합해서 확장한 랜 표준환이래요. 그래서 제록스도 없어졌고 DC도 없어졌죠. 인텔만 남았네요. 자, IEEE 이건 국제 전기표준협회고요. 802.3 표준환으로 채택이 됐고 대부분 버스형에 많이 사용이 되고 CSMA CD를 맥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랜 종류가 해당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CSMA CD 방식의 그런 표준환들인데요. 그냥 다른 거 모르셔도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속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이면 10Mbps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좀 뭐가 잘못됐다. 이것도 10Mbps예요. 그리고 10 마찬가지 이렇게 속도를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속이더넷은 100BaseT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100Mbps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Mbps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유기 쓰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Mbps 나오고요. 요즘에 최신에 이제 뭐 좀 돈을 좀 5만원 이상 주고 샀다 그러면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공유기가 많이 있어요. 기가비트는 1000Mbps 그러니까 1Gbps가 됩니다. 기존 이더넷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서 호환성이 높다.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자, 속도가 10배 차이 나는데 실제로 컴퓨터의 성능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뭐 한 500Mbps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요즘에 기가 인터넷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인터넷 다운로드나 이런 거에서는 실제로 속도가 나는데 장치 간 연결할 때는 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FDDI 같은 경우는 파이버예요. 이거는 뭐야? 광섬유. 그래서 랜 간의 트래픽 폭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속 랜의 표준이다. 그래서 안시와 ITUT에서 표준화 됐고 100Mbps에서 속도를 갖는 두 개의 링으로 구성해서 초고속으로 사용하는 해다. 자, 네트워크 관련 장비가 나옵니다. 리피터는 앞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재생해주는 리피터가 이제 재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근거리 통신망 랜을 두 개 연결할 때 씁니다. 자, 라우터는 경로를 설정할 때 쓰고요. 이 라우터 내에 브릿지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는 브릿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경로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계층 장비다. 이렇게 나오죠. 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 게이트, 문이고요. 웨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본다 그러면 아파트 입구 현관 있죠. 현관이 바로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114동 살아 그럼 114동이라는 것이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IP 주소로 표현을 하면 1.1.1.1.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구액이 됩니다.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에서 물리계층을 규정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얘는 RF였죠. 라디오 프리퀸시. CSMA, CD에서 사용되는 랜 표준 프로토콜은 그랬습니다. 얘는 랜이었죠. 3번일 겁니다. 3번. 외우셔야 됩니다. 다는 아니어도. 자, 랜의 매체 액세스 제어인 맥 프로토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CMA, C, SMA, CD, 이중링, 토큰링, 토큰버스 이런 데인데 우리 이중링이라고 하는 건 없었죠. 토큰링이나 토큰버스 이런 건 있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랜 방식 중에서 10 베이스 T에서 10은 속도예요. 데이터 전송 속도. 랜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랜에서 매체 접근 방식이 아닌 것. CMA, CD, 토큰링, 토큰버스, LLC 이건 아니죠. 자, 6번. 토큰링 방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표준화는 아마 토큰링이 5번일 거예요. 그치? 토큰버스가 4번이고 그래서 그것 좀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